아시아 보금주의연맹 임원들이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본부에 방문했습니다. 아시아 보금주의연맹 반방 부디안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KWMA를 방문해 10월에 열릴 아시아 보금주의연맹 40주년 기념행사의 준비 방향과 KWMA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두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보금의 문이 열리고 있는 아시아 선교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아시아 보금주의연맹은 제40주년 기념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.